안녕하세요. 시버아이티비 이세윤의 가요시켓지의 이세윤입니다. 오늘 이세윤의 가요시켓지가 찾은 곳은요. 경상북도 영벽군의 고래불 해수욕장입니다. 고래불 해수욕장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약 8km에 달하는 해변, 시원한 소나무밭, 또 수심이 약고 해변이 완만해서 안전 또한 세계 최고의 해변이라고 합니다. 오늘 가요스케치에서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경북 영덕의 비경 고래불해수욕장에서 함께하는 이서윤의 가요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